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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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퀴즈로 가? 응 저 씹 먹고 있을게요 저는 우리 다 퀴즈로 가는거야? 그러면? 쭉 달려 달려 나 혼자 먹을게 퀴즈로 가? 아니 그냥 라인만 잡아 라인만 잡아 쟤가 어디로 가야돼? 너 라인 어딨지 퀴즈로 가야돼? 퀴즈로 가야돼 퀴즈로 가야돼요 이거 알자 딱 해야 돼 알자 포트리스 안에 먹겠다 여기 스퀘어 알지 우리가 더 느리네 포트리스 여쭈어 너무 센데 바로 떼는데 포트리스 골목 현중이 같이 싸움하자 B 좀 있다 B 한 두세명 두 명 되는거 같은데? 이거 B 둘 B 둘 양각이다 차 뒤에 승부 골 밖에서 있네 여기 여기 조심 에이퀴즈로 가야돼 앞에 앞에 적어 던져볼까 다이씨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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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베이크 맞았어 하나 더 둘 둘 둘 둘 아 진짜 우리 에이 먹고 있었어 B 천천히도 좀 도와 맞아서 연락 안해? 지른다 지른다 아 이걸 왜 질렀어 현중아 얘네 찰리 지르겠다 잡아서 질렀지 찰리 스프라일게 찰리 아랫길로 한 명 오거든 에이 에이 아랫글 사운드 여기야 찰리 B 찍은 곳 하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뒤에 여기있다 뒤에 나이스샷 아 올라왔어? 아냐 아래에 있었는데 근데 올라올 듯? 연막 전기하고 자리 좀 잘려가지고 연막으로 가려놔 올라올 거 백쇼 에이 에이 양각 하지 말라고 못 갔네 에이 막히고 있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냐 에이 쨍쨍쨍 잘 쏴 잘 쏘는 게 아니라 지발 1대1로 싸 아 존나 많아 4명 4명 지발 포터리스 포함 포터리스 하나 있다 우리 같이 있는데 이러면 저거 정리 못하면 어 아 핀드잠메 핀드잠메 4명브라는데 핀드잠메당하면 어떡해 어 필 필드잠메 안돼 뭐해 우리 팀 같이 싸워 나왔다 아 뭐야 시야는 있는데 시야는 있는데 킹 찍은 곳에 하나 있어 여기 앞 건물 중앙거리 Just 까 시클 한이도 있다 우리 지금 비 뛰는 중이야 저기 같이 뛰고 있습니다 아 뭐가 되게 각에서는 안 맞냐 아 말고 나 어디가 없네 게임 이 게임 노우 우리 치솟구나 치이 들어갔다 깨발려 우린 첼리나 막자 달렸다 C에 둘 A 달려봐 A에서 오는 거 자르고 다 먹을만해 개새끼들이 C에 최소 둘 셋인데 내 소리 들었나보네 이 사람 큰 문 큰 문 나와요 쟤 눈 중이야 와 잠깐만 C에 아래길 아랫라인 C에 아랫라인 있다고 종호형 B로 간다 B로 간다 B 많다 B 많아 B 많아 다른 데 빨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은데 B에 사운드 많다 아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네 왼쪽에 아 쏘누 제자 소리 아래 라인으로 통번 우린 전략 없이 그냥 막 가다 뒤지는데 아 아 아 아 잡았어 아 잡았어 A 우리 A 먹는다 B에 둘 더 B 들어가지 말고 못 나오게만 해봐 확인 확인 못 나오게만 해봐 렉커니 쪽으로 부활할게요 대분 쪽 먹으러 가고요 대분 쪽 먹으러 가고요 싫어 못돌게만 해봐 오케 홀진아 여기있어 임크 부활 아야 얘네 뺀다 뺀다 A 쪽으로 가 오케이 B에 온다 B 안 들어가면 이거 아 A에 온다 C에 C쪽이에요 두 명 그렇게 보고 A쪽 위주로 와봐 오케이 아 저기 앉으고 A 왔다 여기 내 앞에 하나 내가 걸어 뛰고 내 앞에 피치 하나 해라 총이 약해서 안 좋네 A 하나 들어갔나? 아 모르겠다 A쪽에 세 명 뛰었음 A에 다 있어 A 위주야 A 위주 A 위주 저 B 가는 중 그럼 B 하나 있다 A 들어가다 A 들어왔다 A 안에 들어왔다 A 안에 들어왔다 A 안에 들어왔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개 털리네 아 맵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맵을 맵은 아는 듯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명심같이 그냥 존나 뛰어갓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공기지 못함뒀다 D 먹였으면 되기 미פ다 A조 밀면서 도심 얘네 P 이중이요? 할게 멀타는 스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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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많이 간다 C 많이 간다 A 가봐요 A 잡았어? 내 앞에 들어갔다 집 들어갔다 우리 B도 막으러 가야 될 것 같아 여기 집 안에 집 안에 A 왔다 당겨 당겨 라인 땡겨 라인 땡겨 제가 B쪽 가볼게요 B쪽 나갈게요 라인 땡겨 A로 아 2명이네 에이 깨인 것 같은데 잠가보자 파하던 파하던 한피 고급병 고급병 하나 70 깠어 개피 에이 그 앞에 아하 땜에 졌어 시발 우리 3명 잘렸어 라인 좀 뒤로 뺀다 라인다 메딕으로 머리를 좀 다 붙어야 됐어 A에 4명 온 것만 여기 건물 들어가도 되지? 응 2층 온다 온다 저 노란핑하나? 2층 올라가면 안 되지 응 흠다 흠다 앞뼈락에 불 붙어있어 앞뼈락에 불 붙어있어 앞뼈락에 불 붙어있어 군대로 그냥 딴 거도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집 안에 하나 더 집 안에 집 안에 하나랑 외갑 하나 아 2층이 2명 안 벽이 개 많다 2명 온다 2명 2명 내가 본 거 2명 여기 여기 뛴다 왼쪽 왼쪽 뛴다 조심 왼쪽 조심 잡았나? 루퍼 여기 앞에 붙은 거 에이 B 먹힌다 B 먹힌다 막은 거 아니야? 여기 한 명 있다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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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나 머리 까는데 짱 박아있어 아 이제 초개피 진짜 얘네 이거 철리 윗길로 1나는 거 잡았어 10명 이상 알파들 알파들 잘랐고 알파들 알파들 난 푸쉬오게 했는데 이거 뭐야 알파들 띈다 띈다 위킬 띈다 알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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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쟤렛 바깥난 거 같아 B로 한 명인가 봐 나 가고 오겠어 알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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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나 피로 뛰는 모션이었거든 하나? 나 이제 피로 들어왔어 피로 둘 이상 오른쪽 하나 그럼 쟤네 쭉 달려요 C쪽으로 나 C스팜 나 위치 나 여기 쟤고 있어 쟤고 있어 쟤고 있어 쟤고 있어 깨비 알파 있지 알파들 알파들 B깃발 하나 하나 더 B깃발 둘 더 둘 더 다시 2번 알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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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시체 쪽에 아 더울피킹 지리노 삐클 삐클 아 너무 많다 진짜 C 빠진 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얘는 알파들 거야 알파 들어갔어 알파 두명이야 알파 두명이야 그냥 밖에서 잡을게 오는거만 제왕전하지 말걸 아 아 아 아 아 B B 살린다 B 2명 살리네 보인거만 3명 2명 이상이었어 나 찰리 갈게 왜 부활이 안돼 찰리 로 셋 간다 찰리 로 셋 차갑게 들어가 B 앞에 붙은 거 안 잡았는데 얘 왜 안 보이냐 하나 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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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연마카라 B 연마카라 위에 적지역 걸었어 여기 하나 앗 앉았다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시간만 버트 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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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트기만 하면 돼 버트 맞는데 에이 푸쉬해봐 찰리의 3 이상 B에서 에이 물어야 돼 하자 하자 B에서 에이 푸쉬해봐 찰리의 넷 하는 중 찰리의 넷 그냥 박아도 돼 찰리의 넷 방금 B에서 하나 잘랐어 아 리베럴 아파 내꺼 리베럴이 오지게 참 아파있다니까 찰리에서 2명 잘랐어 네 죽이고 한 번 총 먹어봐 리베럴 나 발소리 끝났어 근데 반판 해도 될 거 아니야 아니 안 끝났어 에이 5분 더 얘 뭐 치아가 뭐 찬 거야? 쟤 너무 잘 보는데 아이 뭔가 쟤네 아이 왜 모르겠어 니가 그냥 진짜 그냥 시야가 엄청 넓은 거 같아 그냥 리베럴 오지게 아파 다음반에 택하 택하라